자 이제 밖에서 부터 너무 아름다우 블랙핑크 앞에도 굉장히 많은 모든 블랙핑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월드트럭 블랙핑크 숨어 가 자 지금 블랙핑크가 이거 블랙핑크 이 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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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미 회사비스를 시작해서 이곳을 위치하였는데요 블랙핑 자, 먼저 포토타임부터 포토타임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너무나 우리 블랙핑을 만난 행복 자, 즐겨주세요. 좋습니다. 이게 블랙핑크죠 자, 일단 네 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블랙핑크 네 분 왼쪽 좀 봐주시겠어요 동시에? 이쪽이에요 왼쪽, 좋아요 왼쪽에 블랙핑크가 반응합니다 정말 뜨겁네요 와우 역시 블랙핑크는 블랙핑크죠 좋아요 왼쪽 시선 주말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이쪽이에요 그렇죠 최선 완벽해요 아우, 정말 멋지네요 블랙핑크, 일리엄, 에이리엄 언제든 우리 곁에 팬서비스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싸이 그러면 지금 워낙에 오늘 포토 기자님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사진부터 찍고 다 돌아갈게요 네, 거기서 한번 찍을게요 칼춘연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예 천연으로 와주시고요 칼춘연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블랙핑크입니다 좋아요 자, 우리 기자들도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희 블랙핑크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네, 좋아요 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 네 분의 완전체 어제 8주년을 맞은 보라투를 합니다 보라투를 합니다 좋아요 하트 만들어볼까요? 하트 네, 자, 이제 뒤를 돌아서 아, 핏바람이 나오네요 자, 앞쪽으로 봐주시고요 블랙핑크 완전 찹니다 자, 시선 왼쪽 봐주세요 왼쪽입니다 이쪽 무대 위에서는 나중에 다시 찍을 거예요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찍을게요 좋아요 무대 위에서 잠시 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왼쪽 자, 시선 저기 뒷쪽도 봐주시고요 와, 진짜 열등배다 오늘 뜨겁습니다 하트 좋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또 포토타입이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정말 멋지죠 네 정말 멋지죠 자, 하트 두 분, 두 분 한 평번 해볼까요? 두 분, 두 분 하트 아, 로즈젤리 지수비타 좋아요 오른쪽 봐 자, 정면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면 자, 그 상태로 왼쪽 한 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왼쪽 네, 왼쪽 마지막으로 한 번 볼게요 네 오른쪽 못 봤어요? 자, 오른쪽 저쪽이 오른쪽 위쪽 자, 오른쪽 위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오른쪽 끝까지 네 아, 완벽해요 자, 왼쪽 끝 한 번만 더 볼게요 왼쪽 끝 지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예 자 자 자, 그리고 네 분 지금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오셔서 저 아, 고마워 블랙핑크에요 안녕하세요 예 새벽부터 오셔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다시 한, 돌아가서 10분 정도 팬서비스 시작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자, 셀피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사, 사이트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 블링크 여러분들이 어, 한 분이라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열띤 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블링크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셀피도 함께 촬영을 하고 있네요 평생 평생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저 사인지에 네 분의 멤버 모두 사인을 받은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정말 행운한 거 아닐까 싶네요 네 너무 좋네요 아우 아우 자, 로제와 리사와 또 함께 팬서비스를 즐기고 있는 우리 블랙핑크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더 흰해서 싸인과 셀플로 찍을 수 있도록 함께 투어를 외쳐볼까요? 블랙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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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팬서비스를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팬들이에요 네 블랙핑크 월드 2 본핑크인 시네마 주인공 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네 로제 제니 지수 그리고 리사가 모델을 올라가서 안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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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많네요 네 정말 그런 얘기는 마이크를 들고 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 블랙핑크입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로제 입니다 자 한 번씩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오늘 평소랑 다르게 블랙핑크 월드 투어 예 신한기죠 봄핑크인 시네마 인사를 드려서 느낌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소감과 함께 우리 로제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와 이렇게 저희가 어 어 핑크기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요 봄핑크 영화를 홍보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어 블랙크 팔추면 너무 축구할게요 어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화관에서 보면 더 더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니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블랙핑크 여러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8주년을 기념해서 블랙핑크 월드 투어 홈핑크인 시네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더운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추억을 쌓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어 최대한 많이 블랙핑크 보고 갈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최수씨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주시입니다 네 오늘 되게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일찍부터 기다려준 블링크 너무 더 많고 이렇게 핑크 카페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의 투어를 영화로 내게 됐는데요 생생하게 잘 담겨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투어를 함께 다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년을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리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처음으로 극장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어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저 딸이 다시 지내하고 좋겠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우리 네 분의 인사와 함께 작품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누구보다도 의미가 남다르고 정말 네 멤버들도 얘기 좋지만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눈에도 많이 담아주시고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극장에서 보면 느낌이 되게 다르고 아마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척 스카이돔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월드투어 각국에서 또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을텐데 이 시네마를 보면 또 공연했던 그때도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진수씨 어때요? 뭐 그때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아 그때 그 떨렸던 제가 만약에 이걸 이제 보면은 너무 떨려서 뭐 물론 잘하는 게 나왔겠지만 너무 떨려서 보면서도 막 그때 그 떨림이 너무 흔생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블링크도 뭐 그게 느껴져서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 엔차각을 막 하고 있어요 엔차관람 여러 번 보는 거 어쩐지 설마 오시던데요 그쵸 특히나 특수관들이 막 매진이 너무 돼서 아마 거의 공연처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의상도 네 분 너무 멋져요 오늘 이 열기를 더욱더 뜨겁게 세 분이 지금 너무 부러운 게 우리 리사 남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긴팔을 입어서 네 저 추워요 그쵸? 아 추워요 네 대단한데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 어제가 8주년이었어요 맞아요 블랙핑크 축하합니다 아 기분이 어때요 로제 아 너무 남다라요 뭔가 처음에는 막 1주년 2주년 3주년 이런 귀여운 숫자에다가 갑자기 8주년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어제 팬미팅 했는데 뭔가 스토리들도 좀 더 어마어마시해지고 팔렸구나 자기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20살 됐다고 성인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성인이 됐어요 그쵸 저도 20대 초반에 데뷔했는데 26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 추다 보니까 16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특기팬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도 만나볼 수도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맞아요 제니는 어때요? 저도 어제 마친 블랙핑크 여러분들 만나는 기회도 있었는데 함께 해온 추억들도 너무 길고 또 이렇게 맞춰서 저희 투어 콘서트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마음도 뭉클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얼굴이 하트로 보여요 지금 사랑이 넘쳐나서 어 지금 제니는 얼굴이 하트로 보이고 있어요 아 좋아요 지금 점점 이렇게 더워서 땀이 올라오고 있지만 최대한 아닌 척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내 분이 지금 정확하게 블랙핑크에 맞춰서 의상은 블랙인데 볼이 지금 핑크로 바뀌고 있어요 제수씨는 기분이 어때요? 8주년 어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 또 너무 추우르고 저희가 8월 8일 8시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렇다보니까 이제 8주년이라는 숫자가 저희한테 되게 큰 의미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8년 동안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블랙핑크에 대한 애정이 800배 더 늘어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요 네 어제부터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블랙핑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 막 저는 싸이 더 해주고 싶었었는데 네 뭔가 한 명 한 명씩 너무 막 어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해 그래서 최대한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마 네 분이 다 같은 마음이고 블랙크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블랙크가 함께 사실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블랙핑크 없는 블랙크 없고 블랙핑크 없는 블랙핑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케익 나와주세요 자 네 분이 이제 케익 중앙으로 써주셔서요 너무 아름답죠 자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렇게 같이 네 분 선주시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시작 때도 해봤는데 근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동이에요 아 진짜요 가볼까요? 함께 자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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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네 분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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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예쁜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왼쪽부터 집 쪽입니다 여러분도 다녀오세요 네 하 진짜 하이팅 어 음악이 센스있게 정면받으시구요 이쁘죠 지금 부르셨어요 예쁘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이쪽입니다 네 아 정말 여러가지 생각들이 지금 스칠 것 같아요 8년 동안 함께 달려왔던 우리 블랙핑크와 블링크 모두 고맙고 소중하고 수고했습니다 네 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마이크를 들어주시구요 자 아쉽지만 여러분 이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이제 케이크를 케이크도 보내줘야 될 시간이에요 케이크도 케이크도 너무 예의바른 거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한발만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자 우리 진수씨부터 오늘 와주신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기자님들께서 오늘 많이 와주셔서 그만큼 블랙핑크를 기다렸어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덥고 일찍부터 다들 기다려주셨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미안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더운데 부른 게 아닌가 근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같이 축하해주시고 남겨주셔서 오늘 추억 예쁘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블링크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딱 보자마자 저희를 너무 반겨주고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백년만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진심 너무 높아요 레디 네 저희 이렇게 8주년까지 올 수 있게 함께해준 여기 있는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오늘 더운 날씨인데 너무 많이 다들 고생하시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사인을 빨리 하느라고 좀 사인이 못생기게 된 게 있는데 미리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로제 아 네 이렇게 8주년인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이 저희 보고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짝 영화를 봤어요 나오기 전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멋있게 했잖아요 공연은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들한테 다시 한 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사 네 벌써 헤어져야 돼서 너무 아쉬운데 항상 블링크 너무 고맙고요 블랙핑크와 함께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영화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오늘 입고 와주신 언니에게도 감사 인사는 저희가 짱이에요 진짜 메이크업도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제 5회 멤버 겐질패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한 개 해주세요 이건 영원히 남겨서 그럼 오늘부터 안무 연습 들어가 볼게요 아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참 우리 데뷔 때 보고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블링크 여러분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아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 블링크를 바라보는 그 돈빛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블랙핑크의 하루하루를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사랑합니다를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찐사랑해 찐사랑해 자 이제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무대에서 앞쪽을 보고 한번 찍고 뒤를 놀고 네 뒤를 돌아서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이랑 같이 찍을게요 자 지금 위치 괜찮은가요? 네 좋아요 중앙을 먼저 중앙을 봐주시기 바라구요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 지금 멋진 포즈에요 일단 멋진 포즈 시크한 포즈 지금 블랙의 포즈가 되고 있어요 자 자 이제 하트 하트가 어떻게 네 자 함께 맞추는 네 어쩜 이렇게 호흡이 척척이에요 자 이제 시선 오른쪽이요 시선 오른쪽은 오른쪽에 정말 많은 기사님들이 하트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 하면 또 하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 시선 왼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우리 블랙핑크 뒤를 돌아서 블랙핑크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찍을게요 자 여기 폴텍스프라트 서서 여러분들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문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너무 멋져요 감동이요 완전 너무 멋있어요 자 찍습니다 셋 한 장 더 그냥 아무 쪽으로 다 찍어도 화보예요 지금 네 셋 자 이제 뒤를 돌아서 네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우리의 블랙핑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인류 에어리어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 숨치고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블랙핑크 워이든초콤 핑크 인시네마 핑크 캄펫의 블랙핑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정말 못내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우리 멤버들 다시 한번 이 핑크 캄펫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준 블랙핑크 여러분들도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네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갑작스럽게 모두가 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앞에 가시는 분들을 보고 천천히 예 이 거리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이동을 해 주실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오늘 계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블링크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 성원과 사랑과 의문을 가득 눈과 마음과 가슴으로 담아간 블랙핑크가 정말 감동 받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전 세계가 기다린 블랙핑크 공연실학 영화 네 블랙핑크 월드투어 펌핑크인 시네마는요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CGV에서도 참여해주신 도움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